이 시대에서 뭐드겠습니다. 다 썼다. 가방이 나고. 자연스럽게 부결이 되죠. 자 뭔가를 내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내가 자리한테 뭘 할 때 말이세요. 이유가 필요 없어. 남들이 보기에는 이미 성공한 삶 하지만 거대한 둥리바퀴에 눌려 그저 돌아가는 대로 몸을 막힌 삶이다 보고자 하고 싶다 다섯 번, 여섯 번, 일곱 번, 여덟 번 숫자가 산다 불렀어 밤새 노래하며 춤추다 곧 기다릴게요 너의 사랑 나의 사랑 너의 사랑 여섯 번, 여섯 번, 여섯 번 두 번, 여섯 번이나 ved